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가 휴일이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구독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언론계에 영향력이 있는 분과 잠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가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H 사장님의 의도는 자기는 타전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있지만 어떻게든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는 언론 선배가 전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선거에서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유력한 가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 한국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중요한 이유를 외압에 의해서 보다도 내부인력들의 이해부족과 믿음부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런저런 대화를 잠시 정도 나눌 수 있으면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은 높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까지 논의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과 출신이고 오랫동안 그럴 수 오신 분들은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사이버 세계에서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점을 인정하기가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의 정은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H 사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H 사장님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곳에서 일어난 참으로 희상한 일입니다. 세종갑에 출마한 통합당 김중노 위원 측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H 사장님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막판까지 그러니까 4월 15일이면 4월 14일 자정 그 때까지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종식되는 14일 자정 끝까지 한 군데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후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최종시에 한번 내려오고 휙 둘러보고 올라간 다음에 바로 선거 전날 저녁 무렵에 상대 후보 쪽은 이미 선거 결판이 났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이니까 4월 14일 저녁 무렵에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자축하는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이상했다고 반대 측에 있는 야당 측의 분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4월 4일 날 TJB 대전방송이 실시한 민주당의 홍성국 후보 그리고 김중노 후보는 5.6%의 오차범위 내에서 41.4% 대 김중노의 35.8%로 접전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압도적인 그런 승리로 끝났습니다. 56.45% 대 32.79%로 일방적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사전 투표에서 일방적인 미뤄주기로 여당이 약 4,600표를 더했다는 그런 추정 결과입니다. 추정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더라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지만 만일에 재검표가 실시가 되면 양당 후보 사이의 득표율 차이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선거 전날 상대 진영의 선거 캠프 분위기를 보고 김중노 의원 측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마지막까지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전인데 선거 전날 저렇게 저녁에 회식을 할 정도로 너슨한 분위기라는 이야기는 뭔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을까 내려온 이해찬 대표는 사전에 쪽집게처럼 선거 판세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심과 그런 의구심을 야당 측에서 갖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H 사장님이 전해줬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님 몰랐을까요 다음 질문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조작값과 보정값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작값과 보정값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전국을 볼 때 지역 차원에서 동일 비율로 일전한 통계력 패턴을 보이는 점이 이번 사건의 문제 해결의 핵심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디지털 데이터 조작 없이는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건영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은 4월 16일날 이번 선거의 결과를 자신이 정확하게 맞췄다는 취지로 광역별 판세라는 지역구 선거결과 예측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민주당의 압성을 160성이 넘는 압성을 정확하게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건영 씨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선거 바로 그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역별 판세라는 그런 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몇 석을 얻을 것인가를 예측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건영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공했던 그런 도표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목입니다. 광역별 판세라는 바로 곁에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그런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괄호 안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또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용어는 사전투표 조작값입니다. 사전투표 조작값. 그러나 이건영 위원장은 조작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좀 꺼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값과 그 반대책에 있는 보정값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전투표 보정값. 바로 사전투표 보정값 이 용어에 이번에 21대 총선의 사전선거 집계와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의 핵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벽에 받았던 40년 경력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갖고 업계 경험과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 경험을 모두 가진 미국의 IT 엔지니어 제이 박사님이 보내신 이 메일에 이 문제의 핵심이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사용했던 사전투표 보정값. 바로 그 용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용어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을 설명드렸다시피 보정값 대신에 조작값을 쓰는 것이 사실 올바른 표현입니다. 제이 박사님 주장입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작값입니다. 보정값입니다. 공 박사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발전연구원의 이건영이 조작값을 만들었다면 누구에게 지시했을까요? 프로그램의 한 명이 상수값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극소수 몇 명이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금방 탄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거 시스템에 투입된 인력은 대충 누가 최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조작값과 정지역에 적용할 값을 테이블에 저장한 엔지니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이 박사님이 보낸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이 박사님이 40년의 IT 경험을 가지고 한국의 여러 유튜브들이 방영한 내용을 보면서 자신만의 직업적 경험과 이론에 바탕을 둔 그런 일종의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이 가설이 정말 확정되느냐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이불선 사건의 세시한 부분은 극소수가 알고 있었지만 대체로 최고 수뇌부들 가운데 일부는 21대 총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은 여러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아무튼 추후에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